어 괜찮아요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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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하시죠 우리 팬분들께 드리는 건데 착한 사람 귀에만 들려요 약속해줘 핑키 스타 보여줄게 핑거헐 안 들리는 사람 전 들리는데 네가 어디 있든 난 얼마든지 난 나를 찾아갈게 마이 드림 마이 드림 자 사인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기다렸어 토끼 들어주세요 그저 다가와 주기만 하며 조급한 퍼즐 조금만 이리저히 돌렸어 이 밤이 가기 좋네 잘 안 나가렷해 안에 기다린 기다림 이제 깨달은 깨달은 느낌표 가면 날아가 자 이제 노래가 드디어 이제 끝나가네요 자 여러분 이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행님 석영 언니고요 근데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? 여정 딱 봐도 여정 그쵸 여러분 여정입니다 잠자리 아니고요 살이 아니고요 요정입니다 It's very 석영 guys 네 요정입니다 It's not butterflies It's not butterflies 감사합니다.